부산 본부 세관은 오늘 부산 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 면적 1만 2천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15억 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의 청사 리모델링 공사며 내년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1970년 준공된 부산 세관 청사는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신축 대신 기존 청사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는 리모델링 방법으로 결정됐습니다.